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떤 방송일까요? 집어치워! 바꿔 좀! 본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네가 평가를 해서 너 호요윤은 웃고만 있습니다 본 방송은 정통 일본어 교육방송입니다 라든지 본 방송은 이쁜 내가 만들고 있어요 라든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방송에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좀 평가를 해서 너 너무 무책한 거 아니야? 어떤 방송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축생 여러분 우리 니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부 시간이죠? 한세이 까이 오늘의 반성회 겨우 한세이 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 뽕이다! 오늘 왜 이렇게 기합이 들어가 있어? 엄청 지르는데? 밥 먹고 막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기사 몇 개가 준비 다 돼 있고요 오늘은 뭐 마사오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는 밖에서 대충이야 오늘 이 기사 하자 이 기사 어때? 이랬는데 오늘은 뭔가 준비를 잔뜩 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앞에 막 일본 기사들이 펼쳐져 있고 모나미 볼펜으로 막 메모도 돼 있고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걸 읽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다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일본의 간지라고 한자는 요미까타라고 해서 읽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한자 하는 요미까타가 그 한자 읽는 법이 7개 8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나 이런 것들에는 다 뭐 읽는 방법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특히나 한자 이름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끼리도 한자만 보여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인들 명함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요미까타를 읽는 법을 한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또 루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 그래? 어 그걸 뭐 루비단다 그래 아 그건 첨도 듣다 어쨌든 간에 루비단대요 좋은 정보 이거 어디서 듣냐 아무런 연구밖에 못 듣지 근데 일본에 갔던 사람은 다 아는 아니야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한 거야 노가다판에서 주방 이런 데서는 명함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준비가 여러 건 되어 있으니까 후탁 끝나고 빨리 집에 가자 맨날 빨리 집에 가자 자 해볼까요? 오늘은 뭐 반성해 할 게 많네요 진짜? 어 프린터 앞에 딱 올려놨는데 그냥 무슨 의견을 쓴다고 덮어놓고 다 갖고 오지 말고 이상한 병신 같은 건 빼 이상한 병신 같은 거 빼라 지금 청자가 듣고 있는데 이상한 병신 같은 거 빼라 그러면 이거 잘라놔 분명 지진 다 넣을 거란 말이야 또 아니 근데 그냥 반성해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지적질한 거나 아니면 건설적인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그냥 댓글만 난다고 덮어놓고 다 긁어오면 근데 재밌는 것만 제가 골랐다고 들었는데 재미없게만 해봐요 가봅시다 어디 보자 서울 양천구 C형 간염 집단 감염 총 71명 검사 29%에 그쳐 라고 연합뉴스가 그러네요 지금 C형 간염이 좀 날리기도 하죠 그리고 지시가 요즘에 또 고민이 많아요 팟빵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저희가 링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린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방송을 전부 다 새로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보통 보면 아부나인 연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는데 방송이 뭐 30위에서 80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막 300몇위가 됐다고 지금 지시가 다 새로 업로드한 다음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나 B형 간염 보균자다? 갑자기 뭐 이 말하는데 왜 갑자기 그 말을 해 아니 아까 C형 간염이 요새 문제라며 방송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에 떠나진 않았어 근데 보균자는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보통 건강 보균자거나 하죠 B형 간염 면역자야 면역가 아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난 B형 간염에 안 걸린대 아 예 예방주사 맞았으면 안 걸리죠 아니 예방주사 맞은 게 아니라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B형 간염에 걸렸거든 그래갖고 알아 누우셨는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온 집안 엄마만 먹는 식기 밥그릇 따로 두고 다른 사람 집안에 식기랑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다 삶아서 소독하고 감염된다고 막 그랬었거든 되게 심하셨나 보네요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보통 B형 간염은 되게 많아요 그거 보기에는 이제 발현이 되면은 위험한 거지 그래? 우리 엄마는 발현이 됐지 그러니까 들어누웠지 그래갖고 온 집안에 식기 다 싸먹고 그랬거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낳아서 건강해지셨지 나는 그냥 안 옮고 살았어 잘 살았어 나중에 무슨 간염 검사를 했는데 나는 B형 간염에 나도 모르게 걸렸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대 에? 그래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인데 그러면 아 그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제 면역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걸렸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대 나는 평생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된대 되게 운이 좋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명암 내밀 때 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B형 간염 면역가입니다 아 뭐 면역가시군요 마사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염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B형 간염 보균자들이 2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간염으로 죽거든요 마사원님 간염으로 죽을 확률은 적네요 그러면 간염을 제외한 모든 남의 10, 10층 아 그러게요? 되게 높아 어쨌든 술을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얘기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지시가 지금 고민이 많다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해 달랬잖아 팟빵에서 이제 원래 방송 순위가 훨씬 더 높은데 이제 광고주들이 그 순위나 이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할 텐데 방송을 전부 재업로드 했었어 그러면 이제 하트 순위 이런 게 다 지금 초기화 됐잖아 그래서 방송 순위가 엄청 완전 처음 시작하는 방송처럼 낮아져서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했지 아까 먹던 순대 되게 맛있다 아 진짜? 맛있긴 하더라 근데 순대보다도 저기 떡볶이 저건 아닌 난 떡볶이는 별로였어 저기 뭐야 오뎅 오뎅이 맛있었지 오뎅 맛있다 포차백 그래 자 시작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몰라 지금까지 지시가 뭐라 그랬다고? 지시가 나보고 자꾸 하트 달래 아 그래? 이상하네 참 저번에 뭐 형한테 뭐 끼 부렸다면서 지금도 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트 주세요 뭐 하트 주세요 혁고브란저를 초비로 하트를 눌러달라 그랬나? 뭐 하트를 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 신경 쓰지 안 들었어 그건 내가 조심하라고 할게 진행자에 대한 그런 관계들은 좀 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반성회 단지 라디오 게시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모코인님 맹호은님님 이분 자주 나게 주시네요 꾸준히 보내시네요 일본 애들은 애칭을 내용은 노다메 칸타필레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당연 노다메죠 이름이 노다메인가 했더니 이름은 노다메구미더군요 원래 일본 애들 별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부르는 게 흔한 건가요? 네 다음 의견입니다 그렇긴 한데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마짱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고 그런 게 많죠 신한 사이에는 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사오님이 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별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부르는 게 흔한가요? 흔해요 뭐 어떡하라고 더 이상 키무라 타쿠야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래 한 20년째 군림하고 있죠 10년 넘게 그렇죠 15년 넘게인가 예전에는 춤추는 대수사선의 주인공인 우리 아오야마 오다유지 오다유지가 청춘물의 왕자였다면 그걸 무슨 드라마라고 그러지? 트렌드 드라마라고 그러나? 트렌드 드라마 젊은 청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니시리즈로 이렇게 살아가고 러브 제네레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청춘드라마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그런 드라마의 오다유지가 올해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바톤을 이어받은 게 키무타쿠죠 그래가지고 올해 또 해먹고 있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또 분들은 최근에 또 많이 결혼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억지로 기억하지 말아 료마전의 주인공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의 주인공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 키무라타쿠야 줄여서 키무타쿠라고 하고 그리고 쿠루미라는 명곡 몇 년 전에 뮤직비디오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감동적인 젊었을 때 밴드하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다 모여서 다시 밴드를 하는 이런 뮤직비디오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이템이 비슷하죠 이준익 감독이 또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게 브라더스인가? 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항상 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 것 같아 그런데 그 쿠루미라는 뮤직비디오 찾아보세요 음악 제목이 쿠루미에요 그걸 부른 그룹이 미스터 칠드런입니다 아 되게 유명하죠 국민 그룹이죠 네 미스터 칠드런의 쿠루미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아 그 뭐 노인들이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쫙 가면서 밴드 다시 결성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 미스터 칠드런을 줄여서 미스 칠루라고 합니다 됐냐? 왜 싸울려 그래 이제 다음 의견이죠 즙지 않는 즙고래님 즙지 않는 즙고래님 괜찮은데? 마사오 교육자님께 궁금한 점 아 형 잠깐 그거 왜 안 해? 뭘요? 저번에 엄청 반응 좋았는데 별칭대로 읽어주는 거 아이고 아 형은 귀찮고 재미없다지만 청자들은 되게 재밌어 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즙지 않는 즙고래니까 즙즙거려야겠죠 띄우 띄우 마사오 교육자님께 궁금한 점 마사오 교육자님이 출연하시는 모 회사의 그 뭐 뭐 아이 뭐 뭐 뭐에서는 그것은 알기 싫다네요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을 듣지 않는 것으로 어 그 다음에 말이 없어 아니 밑에 줄에 있잖아 아브라인 이용권은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띄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데 정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다시 이제 개선 방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마 그 방송을 낼 때 마사오 나쁜 놈이라고 한 2천번 그냥 연속으로 녹음해서 내도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이 왜 욕을 먹는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나보고 방송 안 듣는다고 그 뭐든 방송이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남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들어 그리고 이 현장에서 녹음을 다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녹음을 했다 1시간 반이 방송 분량으로 나갔다 한 30-40분 분량이 잘렸다 나는 잘린 부분까지도 다 알잖아 그리고 녹음돼서 나간 부분도 당연히 알고 왜 듣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방송 녹음하시는 분들이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저조차도 만약에 이 방송은 딴지라도 해서 나가고 그 개선점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 보통은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듣는 게 되게 오글거려서 못 들어요 나는 오글거리는 건 둘째치고 귀찮아서 못 듣겠다 그래요? 이유가 다르네 아니 뭐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걸 알고 보면 아 지금 슈퍼했어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도 못 봤으면 못 본 인간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야 사도세자에서 사도가 죽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나중에 살릴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걸 알고 보면 제가 방감되잖아요 제가 제 방송을 듣는 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이미 무슨 내용을 말할지 알고 어디서 다들 낄낄댄지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들어 내가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 것도 안 들어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이네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다 그런데 이걸 빼먹었네 아부키즈 지매가 뭐니? 아부키즈 이게 뭐야? 아부나이키즈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온 걸 분류를 아부키즈 지매라고 한 거야? 일본인 다 됐네 그러게요 지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네요 메일을 보냈 거야 호야님이 호야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오님 팬 호야라고 합니다 마사오님 이번 팬미팅 때 뭐 남자야? 우와 순간 텐션 급다운된다 마사오님 이번 팬미팅 때 토요일날 가시나요? 일요일날 가시나요? 매구리도 보고 마사오님도 뵐 수 있다면 8만원이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되게 감옥 없다 호야 호야라고 해서 귀여워 깜찍한 여성분을 떠올렸는데 젠장 젠장 그런데 뭐 토요일날 오시나요? 일요일날 가시죠? 저는 양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사회를 봅니다 그러게요 아 이분은 사회를 본다는 걸 모르고 보내신가 봐요 첫 방송만 듣고 보내셨나 봐요 저 아무튼 양일 다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회 보는 사람은 거의 아마 가야겠죠 제가 집에서 재택사회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의견은 퍼플림 완전 늦은 후기 연호에 대해서 엄청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7화에서 죽돌군과 제가 연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본의 연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쇼와 헤이세이 난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예시다 그러면서 세종이나 숙종은 정확히 말하면 왕의 사회로 여러분 이것은 음량효과 아닙니다 마서무님이 입으로 낸 소리입니다 이게 요점이 무슨 얘기냐면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 할 때 세종 숙종 이거는 연호가 아니다 이건 묘효다 그렇죠 왕의 사후에 붙인 이름이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난 세종이요 한 적이 없죠 세종이 죽고 나서 이름을 세종이라고 붙인 거죠 종하고 조도 차이가 있는데 되게 얘기가 길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왕 시대의 특징 문의 힘 썼다 문종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종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죠 어떻게 붙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되게 슈가보이 달달한 걸 좋아했다 그러면 단종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나지 나중에 반성에 나올 걸 마서무님 슈가보이에서 단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 사후에 그렇게 짓는데 그건 묘효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그건 연호랑 다르다 그건 묘효고 예를 들어서 연호는 황제만 많이 썼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연호는 중국의 연호 를 사용했다 연호라는 것 자체가 황제가 쓸 수 있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당의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연호였던 만력이라고 썼다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만력 20년에 발생한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살아생전한 연호를 쓰지만 죽고 나면 또 묘효를 쓰니까 한 인간이 연호와 묘효를 둘 다 가지게 되는 거다 연호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묘효는 자기 죽고 나서 지어지는 거니까 지음 당하는 사례로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쓰신 거예요 그럼 그거네요 마사오님이 저번에 일본의 연호를 말하면서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이라고 비교하는 거는 딱 비유가 정확하진 않다 연호와 묘호의 차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네요 일본에서는 근데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이미 죽은 왕이 죽은 이후에 붙여진 묘효로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 하지 않고 그 당시에도 쓰는 연호로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는데 그 일본의 연호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묘효를 얘기했으니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죠 아이고 틀렸네 되게 반성하는 것 같죠 그러게요 엄청나게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울리네요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까지는 제후국 취급을 했는데 일본 경우에는 그냥 아웃사이더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간섭이 없었으니까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쓸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연호는 끊임없이 죽여져서 물러요 일단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종 숙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좋은 지적이에요 자 다음 의견은요 슈아님이 야밤의 하이쿠 관수 떠오르셨는데 슈아님은 그분이랑 다른가? 저기 뭐 슈아군님? 일본 음악 잡지 기자 그러니까요 슈아군이었잖아 슈아님하고 슈아군하고는 다른가? 그러게요 동일 인문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밑에는 또 뻘찍거리 또 있네 뻘찍거리 전문님 어쨌든 보내는 사람만 보내 아무튼 자 우리 슈아님 저 슈아님은 슈아군님이랑 슈아님님이랑 동일인인지 아닌지 그거 좀 나중에 밝혀주시고 자 내용은요 야밤의 하이쿠가 한 수라고 남기셨고 하이쿠 좋죠 지코히 때의 자기 부정 오토모다치가 나뉘오 키키가 또 이오랬다노데 친구가 뭘 듣냐고 묻길래 고타했다노아 노유진 노 세이지 카페 답한 것은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걸 왜 여기다 남기고 있어 노유진의 정치 카페 가서 남겨 그러게요 이렇게 아브나이 니온고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그런 의견인가 봅니다 제목이 자기 부정이니까요 친구가 너 뭘 듣냐 그래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 하이쿠라고 하셨는데 운요를 지키진 않으셨어요 575를 지키시고 계절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키셨다는 점 약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살짝 지적질하고 저희도 지적질해도 되는 거죠 반성에서 짧은 일본어로 썼다고 해서 다 하이쿠 아니에요 나 거기까지 말하기 싫은데 그냥 하이쿠 그냥 말하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말하고 싶은 건데 맞잖아 근데 어쨌든 내용은 좋았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길게 풀지 않고 575로 짧게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 하이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계절감 넣으셔야 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감 넣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노유진의 정치 카페로 가버려 네 진짜냐? 진짜 노유진 정치 카페하고 아브라인 이용구하고 딱 앞에 두 개를 난두고 어느 걸 골라 이러면 남들 안 볼 때는 아브라인을 고르더라도 남들이 보면 정치 카페 고를까? 오 예 아 그래? 진행자인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없다 저는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부끄럽군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형이랑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저도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요새 뭐 하니 그러면 놀아요 그게 덜 부끄러운가요? 차라리 차라리 그게 더 걱정을 덜 끼쳐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행여나 컴퓨터도 못하시는 노인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찾아 들으면 끔찍하죠 자 다음 의견입니다 폴 짓거리 전문님 형 이분은 자주 보내시니까 되게 친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호요요 팬이기도 하잖아 형이 이 정체성을 한번 부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로 폴 짓거리 포 호요요를 좋아하는 느낌? 어떤 느낌이지? 호요요 좋아하는 느낌이면 이거지 뭐 에피소드 10 잘 들었습니다가 제목이고요 내용은 일본어 책을 샀다고 자랑하던데 아무리 변태감성 야맥 교육방송이라 해도 말이지 다른 책 참고하려고 샀다는 게 과연 자랑일까? 그럼 일본어 교육방송 진행자 들에서 커리큘럼은 전혀 없고 그냥 일본어 하는 사람들 뿐인가? 젠장 젠장은 없잖아 젠장이란 말은 없잖아 느낌사 아 그래 느낌사 추임새 넣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시즌 1 때는 나름 문법이라든가 생활용어 야동용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입한 책에 맞춰서 한다는 건가? 1부는 잡담하고 2부는 교육인 걸로 방향 잡은 모양인데 왜 호요의 일기는 2부에 있는 건지 일단 남을 까고 시작해야 엔돌핀이 돌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림 부려들인 건지 개스레이가 죽여버리겠어 개스레이는 죽여버리겠어 없잖아 아니 딱 그런 느낌 아 이게 펄찍거리 전문의 느낌입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야 정말 내가 만약에 의견 보려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다 호요요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목소리 느낌도 사회부적응자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일본어 교육방송인데 다른 일본어 책을 샀다는 게 자랑이냐 그리고 시즌 1 때는 문법이나 생활용어 야동용어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책에서만 할 거냐 그 얘기 문제 지적이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시즌 1에서 우파트 했던 것도 다른 일본어 교재들 다 참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시발 내가 천재냐 그러게요 나 옛날에 공부하던 일본어 책 다 다시 뒤져보고 그랬지 뭐 네 마사오님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교재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과외를 예전에 해서 일본어 관련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사오님이 또 자기가 공부한 책이 되게 좋다고 해서 또 일본에서 직접 배달까지 해가지고 와서 그걸 참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사서 했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예요 그 JLPT N4 N3 뭐 이런 N2 N1 이런 일본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건데 그 왜 그랬냐면 실제로 주의해서 그냥 이렇게 드립방송으로 듣고 치우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네 어쨌든 의외로 그래서 일본어 단어장도 우리가 지금 만들 거거든요 매회에 나왔던 단어들 요약한 그렇죠 짧게 정리해서 그 부분만 따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단어장이라는 이름의 콘텐츠도 올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알아주고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라 이 양반은 왜 그러냐면 펄찌거리 전문은 호요요 때문이야 우리한테 막 이런 생트집을 잡는 이유가 왜 호요요의 일기는 2부에 있느냐 일단 남 까고 시작해야 엘븐돌핀이 돌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르냐 정확히 봤는데 남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저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쟤 남이에요 그래요? 무슨 큰일 날 소리 미안 우리 가족의 수치지 어느 쪽에서 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족이라면 수치지 저는 제가 제일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다 서로 각자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인간 셋이 모여있는데 왜 뭐 말을 해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까는 그런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인데 저는 정글 속에 토끼가 된 기분이에요 항상 들어오면 뻔뻔하기가 그래서 일단 남을 까고 시작해야 엘븐돌핀이 돌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아 부류들입니다 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참 마사님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왜요? 모든 걸 일단 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네요 맞는 말만 하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의견은 밥셋 순위가 네 뭐야 이게 밑둑둑 순위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막 30위에서 300몇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참 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카페 말했잖아 아 그래? 아 카페 그래서 한참 말했는데 여기 비용관념 얘기했잖아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러니까 말할 때 좀 들어 다시 해봐봐 뭐라고? 뭐라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엔 잘 들어 코도 후비지마 알았어 휴대폰도 보지마 알았어 내 눈 봐 내 눈 봐 딴지 다시 왜 그거 좀 방송 중에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팟빵 순위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링크가 이렇게 뭐 하는 구조가 바뀌어서 전부 다 재업로드를 했거든 아 예전에 안 들린다고 못 듣는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뭐 그쪽에서 하트라고 해나? 하트랑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초기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하는 것처럼 되고 그전까지 해놓은 거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방송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다 사라진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순위가 왜 이러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 네가 아까 녹음 들어가기 직전에 나보고 하트 달라고 그랬던 거 이거니? 네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 형이라도 내가 알기로 팟빵은 댓글 많이 달면 순위 올라가던데 저도 뭐 이렇게 각 방송사나 이쪽별로 어떻게 순위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됐어요 신나스바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거지 무슨 순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시는 이제 광고가 걱정인 거지 광고가 안 들어올까봐 하여튼 돈독이 올라가지 국어쌤 구 방송 파일들 문제가 생겨 제업하느라 하루에 방송 여러 개가 올라가서 순위가 많이 떨어진 듯 하네요 호요요 PD님 애쓰십니다 힘내세요 이런 거는 퍼오지 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아이디가 국어선생님이신가 보네요 국어선생님이 왜 호요요를 좋아하지? 아니 국어선생님이 왜 이 방송을 듣느냐 이런 의문이 서로 각자 다르다 왜 호요요를 좋아하지? 국어선생님이 호요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선생님 자격이 없지 않나? 다음 의견은 요니빛똥님 요니빛똥 루이빛똥은 사촌인가? 그러게 거기서 왔나 보네요 요니빛똥 같은 똥이네요 그러네요 뭐야 그게? 왜? 생각해보니까 이상한데? 난 라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랬어요 AV 배우 한국 최초 팬미팅이라는 역사성과 사회자가 마사원님이라는 시사성 동시에 가졌으니 매구리 팬미팅에 가보고 싶네요 근데 난 여자 사람인데 가면 이상하려나? 고민 중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여자분들 많이 오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재밌고 거기서 이상한 변태들 있잖아요 왜? 지금 우리 광고도 받았고 자기가 사회사까지 했는데 계속 행사를 그렇게 낮추지 마 아니 내 말이 뭐냐면 왜 끝까지 안 듣고 그래?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당하니까 싫지 내가 맨날 이런 거 당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한 상상 중에는 그런 행사에 오는 남자들은 오요요가 좋아요 이런 것들만 오는 걸로 체크하기 쉬운데 신선하고 재미있는 특색이 있는 이런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마사원님이 사회자인데요 왠지 더 무서웠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괜히 네가 말 안 하는 게 나올 거겠다 그래요? 나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건데 내가 찔려 다음 의견은 뭐가 있습니까? 네 빈 아파트의 고양이님입니다 팟빵에서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이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죽돌 기자님 야쿠자 연기 하하 엄청 귀여워요 억울할 때 이거는 내가 읽어야 맞겠다 왜? 내가 읽으면 안 돼? 빈 아파트의 고양이님입니다 죽돌 기자님 야쿠자 연기 흐흐 엄청 귀여워요 끝 아 왜? 왜 맨날 그걸 뭘 다 잘라 맨날 뒤에 있는 거 다 읽으려고? 읽어줘 항상 호요가 뽑아왔잖아 진짜 전파당비 아 전파당비라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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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읽으라고 읽어 자 억울할 때 황당할 때 그럴 때마다 내는 소리도 귀엽고요 시즌1 때도 그랬지만 혼자 있을 때 잼나게 듣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불쾌한 구설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테죠 힘내셔요 쓰시는 글이나 언행의 반듯함을 보고도 무리하게 해명 요구하는 사람들 디게 디게 미웠어요 흑흑 항상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얍얍 아이고 정말 감동적이다 앞으로 빈 아파트의 고양이 이건 다 빼버려 와 진짜 나도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지 좀 힘을 내고 좀 삶의 의미도 갖고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아 진짜지 그러면 우와 뻔뻔하게 형이 맨날 술에 약단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놀림 받고 있는데 요망한 것 와 진짜 베니 할배 샹놈 참 닉 봐라 베니 할배 샹놈 베니 할배님은 도대체 누구시죠? 되게 죄송한데요 베니 할배가 버니구나 버니 할배 샹놈 버니 할배님께 이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사죄드립니다 버니 할배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아 참 잘못해도 할아버지한테 샹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렇죠 좀 되게 많이 잘못해야 그렇죠 거의 뭐 전두환급이라든지 박정희급 그정도 그거보다 한참 낮은급이라도 욕해도 돼 반민족행위자 민족배신자 그렇죠 뭐 이 정도 자국민 학살자 이 정도 돼야 하반신 친일파 마사오 이런 것처럼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버니 할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천인공로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닉이 버니 할배 샹놈 이제 우리만 아이디로 분석하고 있어 이제와 첫 코너 이름은 호요요와 도시떼는 어떤가요? 호요요와 도시떼? 괜찮네 갑자기 동방신기의 도시떼 키미가 스키니 낫대시마 딴다로 라는 제목이 더럽게 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동방신기 노래 중에 도시떼 키미가 스키니 낫대시만따로 도시떼 키미가 스키니 낫대시만따로 그러니까 왜 니가 좋아졌을까 이런 제목이 더럽게 긴 노래가 생각이 났다고 하시는데 도요요 도요렌다 호요요 호요요와 도시떼 괜찮네요 그러게요 코너 제목을 바꿔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막 회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다음부터는 호요요와 도시떼 로 하죠 주유소복지님 니기 굉장히 사회적이였네요 그러게요 뭔가 그러게요 주유소복지로 져야 하죠 주유소복지 늦었을라나 새 코너 이름 뜬금없지만 최근에 마스카토 시리즈가 다시 시작한 걸로 압니다 키라라의 티아에 흐흐흐 제목은 마스카토 호요요가 어떤지요 키라라 티아에 무슨 AV 배우 이름인가요? 네네 집어치워 아 네 자 다음 의견 참고로 혹시 마스카토 시리즈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겁니다 아 아 개그맨 두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 만당 콤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출연진들은 전부 AV 배우고 거기서 뭐 버라이어티처럼 거기서 막 재밌는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생각해서 마스카토 호요요가 어떤지 물어보셨나 보네요 다음 의견은요? 네 트위터 의견이네요 다음에는 김주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머리 시키려 아부나인 이용고 듣는데 호요요 님의 근데 마이 씨에게 방금 아다라고 하신 거예요 에서 빵 터졌는데 김창규 님의 인내력에 박수를 뭐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우리 그때 그 마이상 발언을 두고 호요요가 마이상이 자기가 아다란 얘기예요? 네 질문한 거 얘기했었나? 했었죠 했었는데 제가 그거 방송하고 나니까 호요요가 화를 냈어요 왜요? 그게 아니라고 정당한 반론을 하고 싶다고 해봐 반론 기회를 주죠 그냥 많은 분들이 호요요가 하는 말을 외국에서 저희가 거짓말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호요요한테 직접 해명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마이상이 자기는 AKB48이랑 느낌이 다르다 AKB48은 48보다 자기는 어른스럽다 라는 뜻에서 자기는 저 또 아다르 또까나 이런 이랬는데 전 그 말이 AKB48은 되게 순수하고 아다가 아닌 느낌이고요 자기는 아다가 아닌 자기는 좀 아 아니죠 아니죠 AKB48은 아다인 느낌이고 자기는 좀 아다인 느낌이 아닐까나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 잠깐만 반론을 한다며 자기가 자기 무덤을 퍼만 앉아있어 아 나 진짜 마이상이 아다라는 식을 그렇게 말하는 아 역시 일본어구나 아다라는 라고 생각했지 계속 아다아다 거리지마 그러니까 아다르토를 아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좀 더 아다가 아닌 느낌일까나 그런 그게 뭐야 여러분 AKB48은 좀 아다인 느낌이고 그러니까 네가 반론을 한대 반론을 언제 해 반론을 해봐 이게 반론인 거야 저번에 말한 그것보다 자기는 이런 의미였다고 그게 뭐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이상이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전한 말은 근데 저한테 호요요가 저한테 아 근데 방금 마이씨가 아다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은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호요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지금 말한 그런 의미였다고 지금 반론을 펼친 거죠 지금 자기가 말한 게 그때 상황이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날 설득하려고 그러냐 아니 흔들끼리 알아서 내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나는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쟤가 지금 무슨 느낌인지 쟤가 하고 싶은 말은 쟤한테 반론 기회를 줘도 쟤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무슨 말이야 간단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봐 쟤는 남자들이 얘기하는 그 첫 순결 그런 의미에서의 그 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쟤는 그냥 청순하고 그냥 버진 느낌 이게 일본어로 아다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예전에 맞지 너 그렇게 알고 있었지 대충 그렇게 때려 맞혔죠 아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다라는 말이 일본에서 왔으되 그것이 어떤 버진 영어의 버진 like a virgin 할 때 그 버진 그런 느낌으로 얘는 알고 그냥 그 하카세씨가 뭐 아다르토라고 썼을 때 그냥 그렇게 들은 거지 아다르토에서 아다만 들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그냥 변상없이 물어봤는데 이것이 이제 성인 남성들이 은어 혹은 속어로 쓰는 그런 그 처녀 뭐 처녀성 이런 것의 뉘앙스 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라이커 버진 같은 느낌의 일본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간극이 이 참사를 부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게요 뭐 어떻게 내 말 봤지 그런데 지금 천년석스럽게 그 차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해명이라고 반론이랍시고 지가 얘기를 한 게 아니 아까 전에 입으로 그 AK48은 아다적인 느낌 저는 좀 아다가 아닌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무덤을 파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송에서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일본어 아타라시에서 온 말인데 저번에 다 설명을 했죠 한국에서는 좀 그거를 약간 좀 더럽게 쓰는 경향이 있지 그렇죠 아타라시 근데 쟤는 그거를 디테일하게도 모르고 수박 겉탈기로 어설프게 안 거야 그 차이지 뭐 무식하면 안 돼 어쨌든 김주현님 인내력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의견입니다 JTWOHAN JT 우한 우한이 많으신 분인가 우한 모르겠다 우한 우한 정신만이 생각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독특하시군요 미안해 우한 했더니 우한 정신만이 떠오른던데 미안해 좀 잘 받아줄 줄 알았는데 코 하면 코끼리가 떠오른데 딴지 쓰이거나 체육 동영상을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분이라면 강추 내가 찾은 일본어 교육방송 중 제일 재밌다 자고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없어서 안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극찬을 해주셨네요 아부나이니용고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SNS 보는데 영어 1호 중국어에서 최고로 뽑는 팟캐스트 중에 일본어는 아부나이니용고고 중국어는 스팔로마 중국어인가 그렇겠죠 그게 무슨 어련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중국어판 아부나이니용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봐요 나는 그냥 찌팔로마 시팔로마 들려서 그런가보다 했지 밥 먹었냐 드시죠 원피스 패티쉬 이분 나랑 특친인데 이분이 또 일본에 사세요 일본에 사면 유부남입니다 의견 남기셨는데 아부나이니용고를 듣고 메구리님을 찾아보니 이미 팔로우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빨리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네요 원피스 패티쉬님 부인분도 같이 방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비추고 자 어쨌든 오늘의 한 색깔이 끝인가요 네 와 아이콘 내장되어 있는 걸 다 봤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건 걸러 그러니까 뭐 호연님 좋아요 뭐 죽돌님 귀여워 이런 건 싹 걸러 알았지 자기 맨날 자기 위주로 사진 찍을 때도 무조건 자기 잘라온 걸로 내려 그러고 뭐야 그게 당연하지 자 오늘의 한 색깔이 결론입니다 반성할 게 없었다 아 항상 없네요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니뽕이다 네 오늘은 마사원님이 기업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일본의 최신 트렌드 여기서 최신은 빼야 됩니다 일본의 트렌드와 문화 요즘 뉴스 보면 맨날 날짜 확인한다니까 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제가 때 귀여운 기사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아 귀여운 기사요 네 그 2015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르케라 그랑프리 2015 어 유르케라 너도 발음이 잘 안 된다 해봐 유르케라 아니요 그러게 어렵다 어렵지 유르케라 그렇지 유르케라 네 그랑프리 2015 이게 뭐냐면 나도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 봤네요 근데 사전에 나왔더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느슨한 캐릭터라는 의미래요 유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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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락타 캐라쿠타 유르이 캐락타를 줄여서 유르케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제가 주최하는 이벤트나 명품 홍보용 캐릭터 중에 형태나 이름은 촌스럽지만 한가롭고 느긋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자체 캐릭터 같은 거죠 아 일본에는 워낙 캐릭터 사람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이런 대회도 하나 보네요 이게 또 재미있었던 게 참고사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미우라 준 이 만든 말이랍니다 미우라 준이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나 보죠 그분이 만든 말이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일본 전국에서 지자체현이나 그런 데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대회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이 5회째인데 이번 최다 참가 1727개의 후보가 엔트리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는 7위 2013년에는 2위 그리고 작년에는 불참을 했던 시지오카엔 하마마츠씨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슈셰다이묘 레아스쿵이라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예아스네요 도구가와 예아스의 예아스 그래갖고 슈셰다이묘 예아스쿵이 그랑프리를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바지는 피아노 건방 같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좀 귀엽죠 이번에 2015 유루캐라 2015에서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여러분 SNS에서 귀여움이 폭발한 인기 캐릭터가 있어요 쿠마몽 시커먼 곰 탈슨 캐릭터죠 되게 귀엽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는 쿠마모토켄의 쿠마모토는 큐슈에 있는 하나의 현 이름이죠 쿠슈에 있는 쿠마모토켄의 캐릭터 지자체 캐릭터인 쿠마몽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쿠마몽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는 에히메켄이라는 지역의 마스코트인 바링상 바링상이 챔피언을 먹었고 2013년에는 토치키켄 토치키켄의 관동 북부에 있어요 토치키켄의 사노마루 그리고 작년에는 군마켄의 군마짱 캐릭터 이름이 군마켄 캐릭터 이름이 군마짱이에요 이 우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하마마츠시의 슈셋 다이묘 예아스 쿵 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자체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많이 요새 만들잖아요 마스코트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벌써 5회째래 2010년부터 했나 보죠 이런 캐릭터 그랑프리 대회를 열어서 우승을 뽑고 인터넷과 현장 투표를 통해서 우승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얘들은 이렇게 쿠마몽이라든지 이애스쿤 같은 것들은 사람 캐릭터거나 동물 캐릭터 이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종이잖아 종로 캐릭터가 종이에요 그래요? 땡! 그래서 종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니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기역과 니은이에요 참 만들기 힘드네요 딱히 마스코트가 없나?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캐릭터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마서님이 일본 기사를 가져와서 봤는데 이 캐릭터가 도쿠가와 이애스였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지오카현은 도쿠가와 이애스의 도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슈시의 다이묘 이애스 군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1위가 돼서 되게 반가운데 기회가 되시면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애스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대망 예술이지 거의 삼국제하고 필적할 만하죠 3명의 인물 도쿠가와 이애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미지나레이 미지나레이 아닌가요? 도요또 미데요씨 한국 사람들과는 되게 원수인데 좀 다르네요 아키오 요시제와를 뽑힌 그 3명에 대해서 워낙 잘 알려진 얘기인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3장의 새를 가지고 각 3명이 다르게 얘기하죠 한 사람은 와 저 새 맛있겠다 아닌가? 난 좀 쪼 말고 그러게요 이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할 때 3사람의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베어버리고 울지 않는 새는 벤다 그리고 도요또 미데요씨 같은 경우에는 새가 울게 만든다 그러니까 꽤가 많은 거죠 도쿠가와 이애스 같은 경우에는 밭으로 포박을 귀갑술로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도쿠가와 이애스가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아 서두르지 마라 그 말에 원출조가 달랐나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도쿠가와 이애스가 신조로 삼고 있는 그런 말로 나옵니다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저는 마사오님이랑 방송을 하는 것도 그 자세로 가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으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단체에서 대회를 만들어서 막 참가를 시키고 후원을 받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유령단체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대한민국 소비자 엄마 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국 기자협회가 아니라 대한 기자협회 뭐 이런 거 있어요 단체가 되게 단체는 그냥 신고제니까 허가제가 아니니까 한 4개 5개 단체의 대표나 사무장을 혼자 하고 명함이 11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저는 이걸 지금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체를 모여서 전국 지자체 캐릭터 그랑프리 대회를 여는 거죠 이것처럼 똑같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스폰도 받고 돈벌이도 하고 협찬도 받고 그러면서 발표도 하고 뭐 안동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치의 명가 마사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내면은 낙서를 하고 있는 마사오가 이렇게 나와서 아 1위가 됐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음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서는 주사기를 들고 있는 죽돌이 캐릭터 이런 거 아 주사기랑 연관시키지 마 주사기 그건 꿈이 다르잖아 왜 그리고 형은 진짜로 자기가 해서 9시 뉴스에 나와서 직접 벌금까지 문 사실이 있는 거고 네 가방 그 지퍼를 열면 거기 주사기 두 개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뭘 봤어 진짜처럼 얘기하지 마 뭔가 사실관계가 비등비등한 걸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캐릭터 네 이런 것도 봤어요 그게 지금 내가 디테일한 걸 까먹었는데 네 형 근데 디테일한 거는 맨날 까먹을 것 같아 디테일한 걸 기억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 오히려 디테일하기 때문에 까먹은 거지 아 예 그런데 그 홍길동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 거라고 아 뭐 심청인가 뭐 있었는데 홍길동인가 심청인가 뭐 활동 무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대포적으로 둘리예요 아 대포 대포적으로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와 내가 너한테 하다 하다 발음 지적까지 당하는구나 이제 난 다 돌리려고 이제 슬슬 시즌 2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네 근데 둘리 같은 경우에는 만화 설정에서 고길동 씨 집이 쌍문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리가 100억 년 전 빙하를 타고 내려왔다가 지구에서 정착한 곳이 쌍문동이 있잖아요 고길동네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봉구 쌍문동에서 도봉구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명예 지역 주민이다 그래서 둘리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네 근데 부천시에서 부천시 원미구는 또 우리 만화 영상 진흥원 뭐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의 본류다 우리가 만화도시다 네 그래서 역사에다 둘리 그림 그려놓고 거로 둘리가 질 거래 제일 거주민들이 제일 주장해야 될 거는 남극 같은데 남극 주민들이 그렇죠 네 거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쌍문동이다 설정 따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예상되는데 일본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아톰 아 이게 그 설정상 그 다카다노바바의 연구소가 있었어요 아톰 연구소가 아 그게 다카다노바바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설정상 만화 설정상 아톰 연구하는 박사 있잖아 머리 희필 하얀색 삐키빼킥 헤이아치처럼 생긴 아저씨 그 연구소가 다카다노바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카다노바바역에서 하루 종일 지하철역 그렇죠 전철역에서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걸 트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데츠카우사무 데츠카우사무 이 양반의 고향이 또 오사카사무요 아 만화의 신이 거주하신 곳 네 그 고향이거든요 작업실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또 아톰이 그쪽 거라고 지네 거라고 서로 또 그런 신경전이 있거든요 아 참 우리 둘리도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건 작가가 사는 곳 뭐 만든 곳 이런 게 아니라 작가가 설정상 썼던 곳 아 만화에 나온 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도봉구 쌍문동에 손을 들어주는 바입니다만 그런데 그걸 떠나서 딴지에서 이걸 하면 진짜 정색을 하고 네 우리나라 지자체 캐릭터 다들 그거 못 팔아먹어 죽어요 뭐 횡성에서는 한우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뭐가 있냐 고추 아가씨도 있고 감귤 아가씨도 있고 나는 지금 풍천 장어 영월 굴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는 결국엔 처음 얘기하는 게 고추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고추랑 그 고추랑은 같아 다르지 죽도르 궁화 도시대 와 근데 이런 지자체 캐릭터 자기 그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내세우는 그런 이미지와 캐릭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랑프리 그러니까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런 만화가들이나 그런 디자이너들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진짜로 이런 그랑프리를 개최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순위를 매겨서 1, 2, 3등 에게는 광고도 해주고 널리 알려주고 이런 이벤트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일본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한번씩 데스크 회의라든지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다들 개성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아 그러면 해보라고 자기가 해보라고 하면 또 안 해요 마사원님이 하고 싶으면 저는 마사원님이 이 기획을 잡고 기사를 올리거나 이러면 메인에 올려서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사원님은 또 이렇게 말하면 귀찮아서 안 하겠죠 이거는 이거야 내가 해도 되는데 이게 일단은 주체는 딴진보가 돼야 되는 거죠 공진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 설정만 더 확실하면 갑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대학 순위 매기고 또 무슨 소비자 무슨 순위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들 상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딴진보는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럼 너무 좋잖아요 참고로 이럴 때는 한 사람이 또 확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본인 캐릭터로 안동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참가비로 100만 원을 불러왔습니다 착복을 하는 중간 2등을 올리신다 이거네요 결국 목적은 아니 돈이 돼야 하는 거지 재밌긴 재밌겠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는 겁니까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쿠마몬 하면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쌍까만 그런 그거 귀여움이죠 2011년도에 대상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시츠오카겐 하마마츠시의 마스코트인 슈셰다이묘 이에야스쿵 1등을 했다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간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전 설명? 사전 설명인데 사전 설명 야 다시 돌려 지시야 지시야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내가 이대로 그냥 그냥 어버어버하다가 내가 당해 돌려 돌려 야 저번에 나도 맨날 그래서 다시 돌려보니까 내가 제대로 발음한 것도 되게 많았어 없었어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즌 5에서 계속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야 내가 진짜 당한 게 얼마인데 죽돌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자 이번 기사는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전 설명이죠 사전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게 오리콘 스타일 이라는 매체에서 난 기사거든요 인터넷 기사인데 오리콘 스타일 근데 이걸 기사 뭐 기사거리 소개할 거 없나 그리고 일본 야후 들어가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뭘 뜯어먹고 있는 거야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입술을 뜯어먹고 있어 먹는 게 그러지마 먹지 않고 맨날 입술을 뜯어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야후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야 똑같구나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외국에서도 이런지 는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기사하고 판박이일까 우리나라 기사가 따라한 건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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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리콘 스타일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NUMB48의 어떤 여성 멤버가 사진을 찍은 걸 인터뷰 기사를 낸 거예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NUMB48 야마모토 아야가 24일 발매된 발매된 월간지 재밌다 이거 24일 발매된 월간지 괴퇴 괴퇴 1월호의 표지의 등장 지면에서 만약 비서가 된다면 이라는 망상을 테마로 한 포토스토리에 도전하고 있다 그 표지 컷은 블랙 슈트 차림으로 책상에 잠시 멈춰선 야마모토 아야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NUMB에서 결성 당시부터 캡틴을 맡아 현재도 연구생 포함 약 60명의 멤버 의 마또메야쿠가 뭐냐 이게 무슨 정리역 마또메로는 정리하다라는 뜻인데 마또메로 약구 무슨 무슨 역 마또메야쿠 정리하는 반장 같은 건가 그런 식의 역할이겠네요 뭔가 약간 리더가 돼서 뭔가 조율하고 이런 역할이겠네요 마또메야쿠 캡틴을 맡아서 현재도 연구생 포함 약 60명의 멤버 마또메야쿠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면 인터뷰에서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12살이기 때문에 자기네 팀에서 나보다 10살 아래 어린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실제로 여동생 같은 존재가 생기면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당황하기도 라고 속내도 살짝 여기서 이제 일본어로는 혼내모 치라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속내도 살짝 이렇게 된 거죠 혼내모 치라리 그런 경험 때문에 신입사원의 대우에 당황하는 상사의 기분을 왠지 알 수 있습니다 웃음 저는 연하보다 연상과 있는 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독자 세대의 비즈니스맨을 기쁘게 하는 발언도 튀어나왔다 발언이 튀어나왔다 토비다시떼이루 이렇게 썼거든요 발언이 튀어나왔다 토비다시떼이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팀이 워낙 연령대가 다양한데 제일 막내가 12살이래요 자기는 22살이니까 자기보다 10살 아래의 멤버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어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실제로 대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대요 그러면서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선배라고 직장 상사한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접이나 그런 대우를 당하는 상사의 기분 10살 어린 여동생이 자기를 깎듯이 모실 때 자기가 왠지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대우에 당황하는 상사의 기분을 왠지 알 수 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당황해보고 싶네요 넌 무시만 당하니까 그라비아는 평소에 입지 않는다는 사무실 스타일 정장을 입고 볼륨 있는 바디라인 일본어에서는 메리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메리하리 볼륨 있는 바디라인을 선보이며 평소와는 색다른 매력을 발휘 이런 비서가 있다면 이라는 남성의 욕망을 이뤄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뭔데 이 기사가 왜? 특별한 기사도 없이 그냥 가시 연예인 체다시 연기를 사잖아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이 비즈니스 스타일 사무실 스타일인데 비서들이 잘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블랙 슈트를 입고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이 만약 비서가 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남성 독자들이 아 이런 비서가 있다면 이런 망상 욕망 이런 걸 들어줬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뭐 아무 그냥 왜 이런 기사를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특별할 게 없는데 특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기시감이라고 우리나라 기사들하고 너무 똑같지 않냐 아 뭐 엄청나게 뭐 매일매일 한 40 50개씩 생산되는 그런 기사 느낌이긴 나네요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사 이제 기획사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로 저희도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옵니다만 보통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하루에 연예계 기획사 소속사에서 막 수십 개씩 날아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란제리 파격 화보 뭐라는 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17대 국회의 그리고 또 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투표율을 검색하러 구글에 들어갔다가 어느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를 갔는데 오른쪽 구퉁이에 파격 화보 이러면 글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유해 기사인데 보면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말한 거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 어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저는 연하보다는 연상과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독자 세대인 비즈니스맨들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제기도 똑같구나 그러게요 참고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기자인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매일매일이 옵니다 정말 속내도 살짝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 뉘앙스가 재밌었어요 일본 야후 기사니까 원문이 일본어잖아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저는 그냥 비서가 된다면 이걸 딱 보고 히션이 났더라 딱 제목이 타이틀이 그거야 사진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기사군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이 기사 골라왔냐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일본어로만 써있다 뿐이지 내용은 우리나라 기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았어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는 다 일본에도 많구나 그런 느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봤습니다 저는 눈에 띈 거는 저희가 48을 많이 소개했는데 AKB48 OJS48인데 NMB48도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네요 그거는 이제 자매 그룹인 것 같아요 새끼 그룹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뉴스스 기사입니다 이거 뉴스스 기사 막 퍼다가 해도 되나? 본인이 보았잖아 왜 나한테 물어요? 야 이렇게 은근슬쩍 떠넘길라 그랬더니 당하지 않는구나 야 참 평소에는 넘어가지만 근데 뉴스스 밑에 보면 뭐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막 이렇게 써있잖아 아 이거는 모든 언론사에서 그런데 딴질보 빼고는 딴질보는 밑에 적어놨거든요 퍼가도 된다 무단전제 재배포 환영 복사 마음대로 상업적 이용만 아니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뉴스스에서 기분 나쁘면 전화주세요 네 딴질보로 전화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일단 방송하고 볼게요 외화 수익건수 일본이 미국 앞섰다 19금 성인물 역량 왜 퍼왔는지 아시겠죠? 신진아 기자님이 쓰셨네요 이런 것도 소개해 주면 그냥 기자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IPT 아니 아니 기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브라인 이용구에서 언급됐다는 자체만으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아 왜 전통교육방송인데 아 그렇구나 진행자가 그렇구나 하면 안 되지 자꾸 까먹어 IPTV와 인터넷 주문용 비디오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난 4년간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영화가 배 이상 늘었다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등급 분류 편수는 1432편에 달한다 2011년 764편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었다 연간 극장 개봉장이 600에서 700편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영화가 이처럼 부가판권 시장을 노리고 수입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게 기네 다 읽기 귀찮은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두세 배가량 늘어난 배경에는 성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성인비디오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물이 최근 영화로 비디오물이 아니라 영화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네요 안치환 영등이 정체공보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영화가 미국 영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수입된 외국 영화에 올랐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기사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일본 문화 소개니까 우리나라의 부가 영상 시장에서 처음으로 미국 영화를 제키고 일본 영화가 가장 많이 수입된 기록을 이뤘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안부장님이란 분이 2014년 전체의 69.1%가 청불 청소년 관람불가였다면 올해는 79.9%로 치솟았다 안부장은 일본 영화가 전년 대비 100편 이상 증가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약 80%를 차지한다 편수로 따지면 388편 중 310편이 청불이고 그중 288편이 선정성을 핵심 결정 사유로 청불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PTV라든지 인터넷 방송이죠 인터넷 TV 그리고 또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 VOD 영화 다시 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유료 결제에서 600원 700원 뭐 이렇게 TV에서 안에 막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런 시장이 꽤 큰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몇백 편이던 수준의 일본 영화가 몇천 편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중에 또 70 80%가 성인물이고 핑크무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품번품번거리는 AV 시장은 아직 음지에 있으나 소위 그런 완전 노골적인 AV 영화 말고 일본에도 성인물이 있잖아요 네 많죠 예를 들어 완전한 사육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지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핑크무비가 우리나라의 안방극장에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눈 깜짝할 새의 핑크 영화는 핑크무비는 이미 안방극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AV다 이거네요 그렇죠 다음 차례는 빨리 차단이 풀리길 바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음지에서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풀리길 바랄까요 그렇죠 그때는 유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VOD나 이런 건 딱 유료 결제잖아요 인터넷 TV에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결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AV가 정식으로 수입이 되면 유료가 되겠죠 마사원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서버 3대를 이용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요 서버 3대인가요? 10대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나 니네 집에 있는 것도 얘기해?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인형 돌 뭘 인형 돌 있어 말단의 소리 하지마 뭐 어쨌든 그런 게 되면은 그런데 저작권이나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제시카라며 이름이 네? 아 무슨데? 니네 집에 있는 섹시 돌 이름이 제시카라며 없어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게 되면은 마사원님 같은 경우는 말 돌리네 고소를 당해서 무기징역을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기징역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요? 일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현재 일본 AV를 서양 것도 그렇고 다 무료로 이용합니다 토렌트라든지 무슨 뭐 그런 다운 P2P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서양에서는 주로 FBI가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무료로 향유하고 있으나 이것이 합법이 되면 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됐든 우리 민호르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같이 얘기 방송에서 하도 많이 한 거니까 민호르님 이미지에 되게 죄송하네요 근데 아무튼 민호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그게 뭐 일본 팬사인회도 다녀오고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까? 정말 대출? 정말 그래요? 아 정말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 그 유료가 되면 합법이 되면 당연히 유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불법 이거는 진짜 크게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우리 음원은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소리바다 이런 것처럼 그랬다가 이게 다 불법이 되면서 많이 그런 음원 시장이 합법화되면서 불법은 처벌받고 강력히 그리고 저 멜론이니 뭐니 이렇게 유료로 다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가수들한테 아직까지 비용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무리지만 어느 정도의 예전 소리바다 때에 비해서는 조금 합법화됐죠 그게 이제 더 병맛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창작자한테 제일 많이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기업이 가운데서 빨아먹는 구조라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제 고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죠 일본 AV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수술을 밟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법이니까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려를 하는데 그럼 일반 유저들은 지금까지 공짜로 봤다 다 유료로 해야 되느냐 내 돈 아까워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덜 떨어진 미성년자들이 무슨 웹툰 보면서 웹툰을 유료로 할 수가 있냐 작가가 돈독이 올랐다 이런 헛소리들 삐죽삐죽하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창작자는 뭐 땅 파먹고 사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니린이들을 포함한 성인 콘텐츠에 눈이 뒤집힌 것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보태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진짜 우리는 3천만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3천만입니까?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불하겠다 3천만은 아닐 것 같은데 합법으로 풀기만 해라 언제든지 지갑을 열겠다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다운받고 불법으로 보는 거에 그 죄책감 몸부림친다 제발 지갑을 열게 해다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많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방금 전에 형제분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가슴을 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법을 원합니다 무슨 대표야? 음주에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열어주십시오 NGO 단체만 될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무비는 어느덧 아토이유만이 우리 안방극장에 다 들어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본시장인 AV다 그것도 마사원님이 신경을 쓰시겠네요 AV 배우한테 돈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그렇죠 그렇게 돼요 제작자 제작자뿐만 아니라 출연료 실제 배우들 그런 것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죠 그리고 만약 그런 합법화가 일본 AV 합법화가 풀리면 한국 배우들도 이제 합법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러면 훨씬 양질해 더러운 병신 같은 영상들 그 소라넷에서 무슨 풀리는 몰카 이런 것들은 그런 쓰레기들은 내 수준 떨어져서 못 보겠네 할 정도의 고퀄리티의 훌륭한 영상들이 제작이 될 겁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그쪽 시장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고서는 진짜 범죄가 그렇게 판을 쳐버렸잖아요 너무 음지로 음지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AV는 합법화 되어야 된다 마사오님 또 꿈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정말 에로우 배우 감독이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투자만 해주면 누구보다 잘 만들 자신 있다고 3천만 원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이 배우를 하시겠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외화 수입 건수 일본이 미국을 앞섰다 이런 의미로 퍼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알찬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렇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네요 반성회도 했고요 쿠노 하얀색깔이 오늘의 반성회에서 결론은 우린 지난 방송에서 방송할 게 없었다 라는 걸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됐고 방송할 게 없었다가 아니라 반성할 게 없었다 반성할 게 없었다 돌려 야 돌려 내 기분 알겠지 역지사지 진짜 돌려 나 이제 방송할 때 하품도 할 거야 말할 때 하품도 할 거야 되게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기분을 알아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루캐라라고 해서 지자체 캐릭터들의 배틀 경연 대회 그랑프리 대회가 있다 이에야스 군이 1등을 했다 유루캐라 그랑프리 2015 그래서 슈세 나이묘 이에스 군이 1등을 했다 이 소식을 정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리콘 스타일에서 에누 에무 비 사팔 야마모토 아야가 비서가 된다면 이라는 망상을 주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기사 내용보다는 마사오님이 이런 기사라는 틀 자체가 일본도 똑같이 뿌리는구나 라는 걸 강조해 주셨죠 그런 뉘앙스를 알고 싶어서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화 수입 건수 안방극장인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 VOD 시장에서 IPTV 시장에서 일본의 핑크 무비가 쏟아져 들어왔다 미국을 앞서고 일본이 19금 성인물의 다수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결론은 나는 에로배우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마사오님이 또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라는 결론이죠 오늘 참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시간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나가서 준비를 해야지 이제 호요요의 일기는 늘 많으니까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곧 나간지 그리고 교육방송 교육방송인 이런 니미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디니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간바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